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 임봉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다니엘서를 원어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임봉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일곱 번이 다니엘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곱 임봉인데요. 이 임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세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임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A라고 표시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것도 역시 임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B라고 표시를 하였는데요. 이 임봉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다니엘서 안에서 교차대꾸적인 구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A 그리고 B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 B 그리고 B 그리고 B B A 자 요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임봉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다니엘서 안에 교차대꾸적인 구조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교차대꾸적 구조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때 이 성소 안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근데 금초대 구조가 요렇게 좌우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자 요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임봉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히브리어 두 개의 단어를 쓰시면서 좌우대칭적인 구조로 요 내용을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1번부터 7번까지 이 임봉을 적어놨는데요. 이 7임봉을 여러분께서 연구하고 깨달아 알게 되면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1335일의 끝 2030년 4월 1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가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7임봉은 지난 2500년 동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예언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이 온 세상을 경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에게 이 예언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교파 간의 모든 편견을 버리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니엘서 안에 있는 7임봉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었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게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어느 누구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잠깐 있으면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이 운동장에서 올림픽 때 경주하는 선수들과 같이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2014년도에 깨달았습니다. 2014년도 4월 28일날 제가 이 내용을 깨닫기를 시작하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내용을 전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이 일곱 인봉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이 내용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현재의 저희들의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보고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두원의 300명의 정신을 갖고 이 예언의 말씀을 확고하게 깨달아서 빛의 아들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단위에서 8장에 나타나 있는 이상을 임봉하라 단위에서 9장에 나오는 죄를 임봉하라 이사야서 8장 16절 그리고 단위에서 9장 24절에 나오는 이상과 선지자를 임봉하라 이 말씀들을 임봉하라 생명책을 임봉하라 한때 두때 절반을 임봉하라 단위에서 12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임봉하라고 했지만 단위에서 7장 25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임봉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위에서 7장과 12장의 한때 두때 반때는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단위에서 12장에 나오는 1291, 1335일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연구하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저희가 뜨거운 성경연구의 불길을 일으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때에는 저희가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온 세상을 경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확실해 들어가기 위해서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경주할지라도 상을 얻게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이와 같이 너희도 얻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고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